이 드라마 금이야 오기아이 시청자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그동안 뜨거운 화재로 떠올랐다. 복잡한 전개와 감동적인 상황이 이 영화를 많은 팬들이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한비밀 소식통으로부터 제작사가 영화의 마지막 회에서 중요한 장면을 잘라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지막 회에서 힘들고 도전적인 여정을 거친 금강상과 옥미래는 마침내 그들의 사랑에 해피엔딩을 장식한다. 하지만 악역인 이선주가 사연의 난동을 부린 결혼식 후 장면은 주목할 만하다. 조용히 자기 딸 제니를 데리고 바다 쪽으로 갔어요. 많은 시청자들은 이선주가 아마도 과거에 저지른 행동의 결과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팬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킨 것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금강상과 옥미래의 딸 금잔디는 어머니 이선주를 만나기 위해 바다로 뛰어갔다. 이 장면에서 금잔디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도록 설득하고 그들의 가정생활에 참여하도록 열심히 울었다. 이 장면은 엄마와 딸 사이의 애틋한 감정을 표현한 진심 어린 감정으로 연출됐다. 그러나 비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장면은 다소 부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결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영화의 마지막 판에서 잘렸다. 일부 사람들은 이 장면을 잘라내기로 한결정이 영화의 특별한 점을 부여하고 관객들이 캐릭터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금이야 오기야의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 장면을 자른 결정에 대한 정보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대화의 미스터리와 호기심을 한층 더했다. 드라마 주변 마지막 장면이 잘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금이야 오기야 은 관객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금강상과 옥미래의 파란만장한 사랑 이야기와 다양한 조형과 배우들의 재능 반영이 복합적이고 매력적인 정신 그림을 만들어낸다. 영화 단순히 연인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적 가치와 침묵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이선주와 금잔디의 경우처럼 모성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또 결정의 변화들은 이야기의 다양성과 매력을 만들어낸다.